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진주 구도심 공동화 우려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진주권 개발의 발목잡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주시 충북공동은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돼 5,700여 명이 신규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상대동과 하대동, 천정동, 중앙동 등 진주의 기존 시가지에서는 인구가 각각 1,000명에서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과 초전 신도심 개발입니다. 진주지역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시내 인구 유출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의 인구가 대거 유출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 인구가 없다며 서부권 개발 발목잡기라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갈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초장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공동화된다는 건 전혀 안 맞습니다. 혁신도시와 초전 신도심 개발, 서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기존 시내 공동화 논란을 둘러싸고 진주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